네 안녕하세요. 물정 진주바이솔울. 오늘도 바이솔울 앞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바이솔이 굉장히 또 입고가 많이 됐어요. 됐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 영상은 제가 또 며칠내로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틀란티스라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재입고가 됐거든요. 이 꽃처럼 잎이 굉장히 예쁜데요. 월동도 굉장히 잘하고요. 꽃꽂이도 가능해서 번식도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아인데 이 아이가 2019년 영국 첼시플라워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아이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선호도도 높은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원고리 화분이라는 화분인데요. 지름이 15cm 나오는 화분이에요. 15cm 높이가 13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인데 이 화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3포트를 식재를 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9cm포트에 이런 식으로 밥이 꽉 차 있어요. 잘 나왔죠? 잘 크고. 한 포트 7,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가 아틀란테스인데요. 꼬라지가 뭐 말이 아니죠. 밖에서 깡노숙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때요? 보세요. 이렇게 속에서 잎이 다 나오고 있죠.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꽃도 4월달, 5월달 되면 노란꽃이 올라오면서요. 그때 되면 또 이 아이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인데 지금 깡노숙을 하고 깨어난 아이들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화분으로 넘어왔는데요. 도엔도 화분이라고 저는 처음 선보여 드리는 그런 아인데 도엔도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cm에 높이가 15cm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무게감도 있으면서요. 이렇게 표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멋있죠. 이름값을 하는 그런 아인 것 같은데요. 도엔도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심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죠. 이런 아이. 27,000원이고요. 자 똑같은 도엔도 화분인데요. 특대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도엔도 특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24cm고요. 높이가 17cm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은 지금 도엔도 1번이랑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비교가 이렇게 되시나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에도 엉덩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원하게 도엔도라고 마크도 찍혀 갖고 있고요. 이런 거는 또 수제 명품 화분이죠. 24x17 특대 사이즈는 5만 원짜리 상품이고요. 예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x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듯하지만 이런 것도 앵추 하나 심어도 넉넉한 사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겉 표면은 도엔도 분이랑 거의 비슷하죠. 도엔도 분보다 컬러가 조금 연합니다. 이 다리 모양도 굉장히 물빠짐 좋게끔 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온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2만 원짜리 상품이고요. 다시 도엔도 21번입니다. 도엔도 21번 14 곱하기 높이 11cm고요. 이런 식으로 표면이 약간 도틀도틀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분재를 할 수 있게끔 구멍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다리 시원합니다. 물구멍이 시원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다리까지 시원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표면이 이런 식으로. 도엔도 21번이고요. 이 아이는 2만 4천 원짜리 상품이고요. 이 아이는 도엔도 27번입니다. 20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만 6천 원짜리 아이고요. 표면은 도엔도 화분답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는데요. 다리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 시원합니다. 이런 사이즈는 또 대품 사이즈를 뭘 심기도 좋고요. 어떤 수형이 잡힌 나무 형태의 어떤 아이를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듯한 그런 아인데 도엔도 27번 3만 6천 원이고요. 도엔도 24번입니다. 가로가 14cm고요. 높이가 16 나옵니다. 높이감이 조금 있어요. 가로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뭘 이렇게 걸 수 있게끔 구멍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재 같은 것도 가능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도 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 도엔도 분은 이렇게 겉 표면이나 이렇게 다리 모양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흙 재질이 굉장히 숨을 잘 쉬는 그런 화분이라고 하니까 화초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은데요. 도엔도 24번이고요. 3만 원이고요. 모양이 조금 특이한 아이인데요. 꽃돌 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가 꽃 모양을 넣어놨고요. 디테일함이 너무 정교하게 나와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받침도 이런 식으로 양쪽에 고리를 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살짝 직사각형의 화분이고요. 꽃돌 22 곱하기 13 곱하기 높이는 전체 높이가 16이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바닥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하늘빛이 들어간 아이는 1번으로 하고요. 이 옆에 주황빛으로 꽃이 들어간 아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꽃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하늘색 꽃은 1번 이쪽으로 주황색 꽃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꽃돌 화분 35,000원이에요. 고리 사각이라고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사각 화분이고요. 이 가로가 15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1cm 나오는 그런 화분인데요. 고리 사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엉덩이 부분 이런 식으로 또 물빠지면 좋게 다리도 실하게 4개나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고리 사각 화분이고요. 앵초를 심으면 3포트 정도는 충분히 심어질 듯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16,000원이에요. 고리 원 화분이고요. 사각 화분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원으로 나왔고요. 고리 원 15 곱하기 높이가 13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고리를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아이는 발이 3개가 달렸는데요. 그런데 튼튼하게 달려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틀란티스를 3포트를 심었잖아요. 앵초도 넉넉하게 3포트 정도 심을 수 있고요. 제가 복주머니도 심었는데 3포트 충분하게 심어지는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고리 원이고요. 16,000원입니다. 양고리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 곱하기 13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고리 원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 나고요. 21cm, 높이는 13cm,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양쪽에 고리를 해놨고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분, 튼튼한 다리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골 합식해서 심기도 굉장히 좋지만요. 바이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00원입니다. 양머리 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5 곱하기 세로가 15, 높이가 11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2만 원짜리 상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손잡이 비슷한 느낌, 문양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도장처럼 찍어서 문양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다리가 독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시원하게 물빠짐 있게 해놨는데 일자 다리로 해놨어요. 두 개를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긴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머리 타원 25 곱하기 15 곱하기 11 2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굉장히 또 큰 아분인데요. 양머리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5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제 아분이니까 1, 2cm 오차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런 게 느껴지실 건데요. 수제 아분의 특징이죠. 양머리 소자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의 문양을 손잡이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도 다리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통기선이 좋아야 되니까 다리 부분을 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벌어진 듯한 많이 벌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양머리 소자고요. 3만 8천 원이고요. 원통 양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 곱하기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고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여기는 살짝 볼륨감이 있어요. 옆에 볼륨감을 있게 만들었는데 양쪽 다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원통 양머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 부분 이렇게 시원하게 붙임다리로 해서 잘 나왔고요. 옆에 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양고리 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헷갈릴 듯한데 제가 밑에다가 잘 달아놓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원형이고요. 30cm 폭이 30cm고요. 높이가 12cm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잡이 문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양쪽 다 이렇게 잘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엉덩이 부분은 이렇게 다리를 3개를 같이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서 또 균형감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빠짐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양고리 원형이고요. 4만 원짜리 상품이고요. 이렇게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가마트 힘 정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많이 나은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가마트 힘이에요. 깨진 게 아니고 이런 거 감안하시고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굉장히 또 파스텔톤 느낌 나면서 뭔가가 조금 고풍스러우면서 색감이 어묘한 색깔이에요. 녹색빛을 띄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는 불고기 살짝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만든 화분인 것 같은데 무게감 살짝 있고요. 거품 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곱하기 높이가 16이에요. 다리 부분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요. 살짝 굴곡진 이런 화분이에요. 거품 화분으로 되어 있고요. 13 곱하기 16 14,000원짜리고요. 옆에 긴 화병이 있습니다. 같은 문양인데 약간 컬러감이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색깔톤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15 곱하기 30입니다. 높이가 30으로 되어 있고요. 26,000원짜리 상품인데요. 무게감 있네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 이런 식으로 또 잘 나와 있고요. 살짝 몸통 부분도 이렇게 굴곡진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 조금 고풍적인 그런 느낌이면서 파스텔적인 그런 느낌 이런 화분이에요. 긴 화병은 26,000원이고요. 넓게 또 분재분처럼 나와 있는데요. 여주 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23 곱하기 10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000원짜리고요. 분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도 내놨고요. 여기 입구 주변에는 살짝 이렇게 프릴감처럼 느낌만 살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엉덩이 부분 이런 식으로 요즘은 물 빠짐 좋게 화분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무게감 있습니다. 이 색감은 좀 더 진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주 분재라고 되어 있고요. 25,000원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 어때요?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제화분의 특징상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화분이라 기계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도엔도 19번이 빠졌네요. 도엔도 19번 16 곱하기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삼중발 다리인데 다리 부분을 이렇게 전체 몸통을 내려오면서 세 쪽이네요. 세 군데를 이런 식으로 트임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트임을 해놨고요. 입체감도 굉장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도엔도 19번이고요. 2만 원짜리 상품이고요. 오늘은 아틸란티스와 함께 화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들로 또 더 멋진 아이들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